다음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너무나 참 요즘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검증 관계인데요. 검증 거래에서 부모 형제도 검증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 세상인데 이번 사례자분께서는 아주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53세 여자가 친오빠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바를 수 있을까요? 왜 1억 원을 빌려줬냐면 오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학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키워서 학정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동생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변제해주마 하는 말만 그는 약속만 받고 이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왜 상담을 하러 오셨겠습니까? 돈을 못 팔았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를 차근차근 열어보겠습니다. 칼이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53세 여자, 내담자 분으로 봤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빠의 성격으로 봐서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칼이 나왔습니다. 첫째, 내담자 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신 내담자 분께서는 굉장히 사회성도 좋고 아주 능력이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오빠한테 1억이란 큰 돈을 빌려줬네요 하니까 이 돈을 빌려줄 때 남편은 그것도 모르게 친정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남편들이 보통 안 좋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남편은 모르게 오빠는 받을 수 있겠다. 금방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했어. 또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친정이 잘 되지 않겠나.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선뜻 빌려줬대요. 남편 모르게.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변제 받지 못해서 끙끙 아리 하겠죠, 속아리를. 다음 카드를,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분이 나왔죠. 1번 마술사의 키워드가 뭡니까? 뭔가 좀 부족하나. 한 1, 2%가 부족하다. 관성이 되려고 하면. 왜냐하면 책상다리가 4개가 돼야 되는데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1%가 부족하다. 기약에서는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뭔가 좀 부족하게 빌려줬네요. 왜냐하면 담보도 없고. 혹시 정서 같은 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대요. 그것이 부족한 거죠. 담보도 없이. 말로만 언제까지 주겠다. 그는 약속만 받고 빌려줬기 때문에 내 확실한 정서도 없이 구두로서 말로만 내가 변제해지겠다. 이는 구두 약속만 받고 돈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부족하게 돈을 빌려줬죠.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번 유다교황이 나왔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가. 혼자 소화리를 하죠. 끙끙끙끙 하죠. 또 그렇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까지 걱정할까. 말도 못하고. 남편 모르게 빌려줬기 때문에. 남편이 알면 차라리 마음이 변할 건데 모르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 돈을 채워 놔야 된다. 그래서 혼자 굉장히 심사스럽게 생각하고 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이 돈을 채웠고 남편 모르게 돈을 채워 놔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까. 혼자 고민이 많고 혼자 생각이 많죠. 소화리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상담자. 내담자 동생이죠. 내담자분의 생각에서 그분 성격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빠의 성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빠는 친오빠는 성격으로 오빠도 능력이 있고 사회성이 아주 발달이 됐죠. 그렇지만 오빠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같아요. 다 칼이 나왔지 않습니까. 항상 남보다 먼저 하고 남보다 1등을 하고 싶은 오빠. 남한테 처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마술사입니다. 오빠는 철이 없죠. 일본 마술사는 아직 어린애기라 했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제주도 참 많은데 벌리기만 벌리고 끝을 못 맺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오빠입니다. 철이 참 오빠가 없네요. 맞대요. 머리도 좋고 하는데 이것저것 손은 많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도 확장을 하고 싶다 해서 이 돈을 빌려갔대요. 2번. 2번 여자 교황은 우리 키워드에서 좀 엉큼하다. 이런 말이죠. 좀 나이가 들었다. 산전수준 다 겪었다. 좀 엉큼하다. 속을 감춘다. 그러면 이제 돈이니까. 변제를 해야 될 돈이니까. 자, 변제를 하겠습니까. 2번 여자 교황의 키워드 보면은. 키워드로서 오빠는 지금 현재 이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엉큼하니까. 변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남 다니고 동생이니까. 너 좀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런 마음이죠. 지금 오빠는 크게 돈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혹시 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대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다 보니까 약속한 날짜가 1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자, 다음은 우리가 암장을 올리겠는데요. 암장은 3장의 합이죠. 칼은 번호가 없으니까. 1번, 2번입니다. 1다기 2는 3. 간단하게 나왔죠. 3번 한 장입니다. 3번 키워드에서 여왕입니다. 여왕으로 봤을 때 오빠로 보나 본인으로 봤을 때 53세 여자로 봤을 때 다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다. 오빠도 능력이 있고 참 괜찮은 오빠고 또 이 상담자분도 집에서 가정에서 현모양치고 남편이 참 잘하고 지적이고 세련되고 아주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분도 아주 능력이 있고 오빠도 또 능력이 있고 참 괜찮으신 분인데요. 이까지는 다 긍정적으로 나쁜 카드는 부정적인 카드가 없죠. 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도 아닙니다. 좀 반반이 섞였죠. 왜냐하면 오빠는 철이 없다. 아니면 본인은 돈을 빌려줄 때 뭔가 부족하게 빌려줬다. 차용증수도 안 받고 말로만 언제 내가 변제해주겠다. 말로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죠. 또 돈을 못 받아서 이 상담자분은 굉장히 혼차 소가리를 하고 혼차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오빠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당장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 오빠나 이 상담자분은 다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 결론을 이제 내릴 겁니다. 마지막 호루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에서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나왔습니다. 행복이죠. 이 4번 행복은 저희들이 공부할 때 호루스코프 벨라인 53장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 7장 중에서 그 중에 한 장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나쁜 카드를 다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맨 끝이 아니고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다는 못 받고 100% 1억은 못 받고 한 반이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카드는 반 아니면 반 이상 반 이상 해도 한 60% 그게 딱 반만 생각해서 한 반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분께서는 좀 희망을 갖더라고요.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26분 기뻄이 나왔죠. 이 기뻄을 룰루랄라 춤추죠. 룰루랄라 춤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기분 좋죠. 친구도 많고 주위에 또 놀기를 좋아하는 오빠죠. 오빠는 이 돈을 변제 못하는 이유가 없어서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쓸령 있더라도 놀기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현재 갚을 마음이 없네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읍시다.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13번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음식은 행복이죠. 먹는 행복 즐거움이죠. 그러게 보면 연관을 지어서 보면 오빠는 지금 현재 돈이 있어서 다 주지 못하고 반은 주겠다. 좀 기다리면 당장은 아니고 왜? 돈이 있으면 동생한테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데 친구를 좋아해서 이 13번 음식 카드는 술 좋아하시는 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뽑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빠는 친구들과 놀면서 술 마시는데 돈을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1차다. 빚은 2차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은 못 갖고 있군요. 기다리고 보면 희망을 가지면서 기다리다 보면 돈은 반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좀 혹시 내담자분께서 오신 분께서 기약해서 빨리 받고 싶으면 오빠한테 그만 놀고 내 돈부터 갖고 술 마시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런 말씀 안 해도 오빠는 마음속으로 돈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왜 사불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카드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면 오빠가 돈은 반이라도 변제를 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